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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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가 못가서 어떡하냐 본인네는 있잖아 어떻게 보면 청춘객사기가 따라서 만나는 인연마다 다 끊어놓는다 소리가 나와 다 끊어놓는다? 헤어진다고 길게 가지를 못해 길게 가지를 못하고 끊어놓고 또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또 끊어놓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도록 결혼을 못해 집안이 다 그런 쪽이야 집안이 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을 못 이루고 결혼을 한 동생인가 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불안불안하고 지금 그러는 형국이다 그래서 집안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욕심은 있어 잔머리는 참 잘 돌아간다 잔머리는 참 잘 돌아가는데 잔머리가 돌아가면 뭐해 내 현실이 현실이 뭔가 내가 큰 판을 벌일 수 있는 이 여건들이 안 된다 소리가 나와 맞아 안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본인은 주거나 사나 어떻게 해 이거 해줘야 돼 남의 오른팔 역할 내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것보다 내 남의 오른팔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고 남의 밑에 직장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한다고 해도 힘들어 힘들어 내 고집이 있어서 어? 그리 안 그려? 네 직장 생활이 지금? 네? 직장 생활?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치? 고집이 있어서 그렇지 많이 부딪힌다고 어? 왜 웃어? 대답을 해야지 어? 부딪치지 않게 풀어나가려고는 해요 그치? 그거는 이제 안 본인이 이제 편하게 가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는 거지 그치? 근데 사주에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어찌됐든 내 사업을 한다거나 내 장사를 한다거나 조금 접어라 접어 안 돼 그리고 본인이 뭘 차려서 하잖아 그럼 못해 그 대신 그 대신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다니다가 내 주변에서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 그때 가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직장 다니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남의 오른팔 역할을 해주고 살아야 되는 사주 쉽게 얘기해서 책사 사주라는 거야 본인 사주 팔자는 네 승진이 또 고약해 본인이 어? 욱이 좀 있어 어? 네 맞아요 욱이 좀 있어 놓으니까 잘하다가 그게 한 번 탁 터지면은 만사가 다 찌끄러져 버리는다 그렇게 돼 공등탑이 무너진다고 그러지 딱 끝까지 잘 올라왔다가 욱 한 번 하면 우아르르 무너지는 격이야 본인이 이렇게 그 성격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본인은 내가 봤을 때 건강으로는 건강으로는 평생을 조심하고 살아야 돼 평생을 평생을 이렇게 몸이 어떨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힘이 들어 내 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스트레스 그런 쪽에 짜증 이런 게 본인의 일과 모든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어 어?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오는 사람을 여자를 보자 하면 네 본인이 아직 2년은 더 있어야 돼 2년이요? 응 어? 인연은 더 있어야 네 이제 뭐 사네 안 사네 소리가 나와 흔인인 줄 알겠지 응 그래야지 뭐 본인이 결혼을 해야 밑에 동생들도 따라 결혼한다 소리가 나온다고 나이가 다 먹어도 혼인을 못 이루고 있잖아 네 그죠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시를 기다리려고 하면 본인은 인연은 견뎌야 된다 어? 인연은 견뎌야 내가 살아간다 소리가 나와 정식적인 혼인을 안고 사는 걸로 보여 본인은 네 동거라 그러나 그치? 같이 사라는 가도 딱 이름 찍고 내 저기다 이게 없어 본인 사주에 가 어? 그리고 잘 해주다가도 여자한테 욱이 나면 그래 응? 잘 해주다가도 꼭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그게 성격이 어찌 보면 예민한 사람인 거야 응? 예민하고 또 어찌 보면 그게 또 집착으로 갈 수가 있어 응? 왜 나를 안 따라주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나간다고 응 그러니까 맨날 싸움만 붙이는 사람 같이 돼버리잖아 응? 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? 저 잘 맞춰줘 네 어? 잘 맞춰 잘 맞춰주는데 왜 해요 진이? 잘 맞춰주다가 터져요 금방 얘기했잖아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똥이나 내가 말했잖아 잘해주다가 욱이 터져서 그런다고 얘기했잖아 네 연애는 확실히 그게 좀 있어요 어 그지 근데 뭐로 안 맞는다구려 어 맞는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어 아 집착하는 건 아니다 그거란 말이지 네 웃기지마 여보세요 본인이 욱이 왜 나는데요 어 욱이 왜 나는데 어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상대가 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 집착한다고 하면 좀 창피해 그지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집착하고 뭐하나 이런 그런 소리로 들으면 좀 창피하겠지 그지 근데 상대가 느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본인은 나는 아니 집착한다고 해서 내가 뭐 정신병자야 집착하기 다 그러지 집착하는 사람이 나 집착해 인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그렇지만 본인이 아닌 상대가 느꼈을 때 그런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는 거야 본인이 그지 그걸 잘해준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본인은 꼭 고쳐야 돼 아까 말했잖아 욱이 이만큼 올라오면 공든탑을 다 싹 무너뜨린다 응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만 고치고 조금 살고 건강은 평생 조심하라고 그랬어 평생 어 안 그러면 몸에 조금 칼을 대든지 이런 수전이 들어있는 사람이야 어 언젠가는 몸에 칼을 대긴 할 거야 어 위가 됐든 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 분명히 조금 칼을 대는 수전은 들어와 이렇게 미리미리 건강 조심해 미리미리 약 약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약은 잠깐 멈춰놓은 거 같아 잠깐 그때 그때 아플 때마다 멈춰놓는 거지 이게 큰 병 안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요 네 알겠지 이렇게 2년 뒤에 2년 뒤에 2년 뒤에를 잘 봐 그래서 살면서 맞춰가는 공부를 하세요 맞춰가는 거 왜 잘하다가 한번 이렇게 개 난리를 쳐가지고 가고 나면은 허전하고 가고 나면은 그럴 거를 후회를 할 거를 왜 해 아시겠어요? 네 그렇게 하면 돼 직장은 다녀야 된다 어찌됐든 내가 직장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? 네 그렇게 하고 살면 돼 뭐 주의할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강 몸에 칼을 댈 수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치? 암으로 발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주민이 어? 네 너 들어봤을 때 깡다고지 절대 몸이 건강해서 본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응? 네 알았죠? 네 이렇게 재물은 어떨까요? 재물? 재물은 안 쓰면 모으는 거지 직장에서 사는 사람이 뭐 뭐 얼마나 큰 재물이 있겠어 그치? 근데 내가 잘해서 모아서 안 쓰고 모아서 재테크도 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? 네 잘 모아놨다가 한방이야 본인은 그 짓을 좀 하지 마 뭐든지 욱도 한방이에요 와라 어? 금점도 한방이에요 와라 어? 이렇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게 본인이 가장 조심하고 살아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? 네 성질도 급하고 어? 나긋나긋한 거 같아도 안 그래 되게 예민해 그거 그 어떤 모든 거를 통틀어서 내가 예민한 사주다라고 표현을 해 준 거야 참 예민해 이렇게 넘어가고 저렇게 넘어가지를 못한다고 본인이 깐깐한 데가 있다 맞는 거 같아요가 아니라 맞습니다